루카스 루카스 있고 코드블루 내과병동 선생님 루카스 들고 따라와요 루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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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카스는 자동 흉부압박장치입니다 CPR상황에서 사람이 시행하는 흉부압박의 특성상 흉부압박자가 필요하게 되면 CPR 퀄리티가 저하됩니다. 자동 흉부압박장치는 사람이 시행하는 흉부압박을 대신 시행하는 의료장비이며 그 효과는 여러 연구결과를 통해서 입증되었고 미국 심장협회 acls 알고리즘에서도 자동 흉부압박장치를 사용하길 권장하는 추세라 그 사용빈도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동 흉부압박장치 루카스3에 대한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루카스가 담겨있는 전용 가방을 열어줍니다 실제 임상에서는 가방에 넣어두지 않고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밖에 꺼내놓습니다 루카스의 전원 버튼을 누르면 셀프 테스트가 자체적으로 시작됩니다 환자의 등 뒤에 받쳐줄 백플레이트를 꺼내줍니다 백플레이트는 환자의 양쪽 어깨를 받쳐 위에서 아래로 넣어주는 방법과 환자를 옆으로 돌려서 넣어주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환자의 양쪽 니플 사이 중앙에 백플레이트가 위치하도록 잘 넣어주셔야 됩니다 루카스 본체의 양쪽 노란색 링을 잡아당겨 잠금을 풀어줍니다 루카스 본체를 백플레이트와 딸깍 소리가 나도록 연결해줍니다 실제 CPR 상황에서는 이렇게 연결합니다 루카스의 석션컵 아랫부분이 숭골 끝부분에 위치하도록 맞춰줍니다 다음으로 2번을 누르면 석션컵이 피팅하게 되고 이후 3번을 누르고 컴프레션을 시작합니다 급박한 상황이라고 3번을 바로 눌러버리면 안됩니다 석션컵이 정확히 위치하도록 2번을 누르고 3번을 눌러 컴프레션을 시작합니다 만약 CPR을 지속하면서 환자를 이송시켜야 한다면 스트랩을 이용하여 환자의 고개와 양쪽 팔을 고정하여 이송할 수 있습니다 루카스를 종료할 때는 역순으로 2번을 누르고 1번을 누른 뒤 석션컵을 위로 올려주고 양쪽 잠금 링을 당겨주어 해제합니다 전문 기도 삽관이 되지 않았을 때는 컴프레션 30회 엠브 빼기 2회를 하게 되는데 이때 루카스의 30대 2 모드를 적용하시면 됩니다 30대 2 모드에서는 30번의 흉부압박 이후 3초간 컴프레션이 멈춥니다 이때 엠브 빼기 2회 하시면 됩니다 전문 기도 삽관이 된 이후에는 컴프레션에 상관없이 6에서 8초에 한 번씩 엠브 빼기 하게 되는데 이때는 루카스의 컨티뉴스 모드를 적용하시면 됩니다 컨티뉴스 모드에서는 8초마다 초록색 LED가 반짝거리는데 그때마다 엠브 빼기 해주시면 됩니다 루카스의 컴프레션 뎁스는 2.1에서 5.3cm의 범위 그리고 프리퀀시는 분당 100에서 120회의 범위로 설정 가능합니다 루카스가 작동되는 주에는 디피블레이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샥을 전달하는 동안 루카스를 멈출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리듬 분석 시에는 포우즈 버튼을 눌러 일시정지를 합니다 리듬 분석이 끝난 뒤에는 액티브 버튼을 눌러 컴프레션을 시작합니다 루카스를 적용하기에 환자가 너무 크거나 작을 경우에는 매뉴얼로 해야 됩니다 통계상 30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적용해 본 결과 환자가 너무 크거나 작은 경우가 5%였다고 합니다 루카스 장비가 적용 가능한 환자의 사이즈는 다음과 같으나 이것을 기억하기보다는 긴급한 상황에서 눈대중으로 루카스 장비가 안 맞을 것 같으면 매뉴얼 컴프레션을 시행해 주세요 배터리는 배터리는 풀 충전 시 45분 정도 작동 가능하다고 합니다 전원 코드를 연결 후 완충하는데 2시간 정도 걸리고 배터리 인디케이터가 녹색으로 3칸이면 폴 2칸이면 3분의 2 1칸이면 3분의 1입니다 만약 오렌지 LED로 변하거나 오퍼레이션 중 알람이 발생한다면 이는 배터리 잔량이 3분의 1 미만임을 나타내며 약 10분 정도 작동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외부 전원 공급 장치에 이에 전원이 공급되는 경우를 포함하여 장치가 작동할 수 있으려면 배터리가 항상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동 충무 압박에 적용할게요 마지막으로 루카스의 본체는 꽤나 무겁습니다 긴박한 CPR 상황에서 루카스 본체를 원활하게 연결할 수 있도록 반복 연습하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자동 충무 압박에 적용할게요 네? 자 루카스 작동하겠습니다 어! 야! 어 이거 이거 어 루카스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